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두 번 챙겨서 내기 귀찮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기간 지나면 체납도 되잖아요 체납 요금도 더 나옵니다 근데 1월 달에 한꺼번에 통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세 연납 제도인데요 그럼 1월 31일 안에만 내면 무려 10% 가까이 할인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세가 40만, 50만 원이 많습니다 4만 원, 5만 원 가까이 할인받는 건데요 지금 물가 때문에 얼마나 더 고생입니까 딸기 들었다가 던졌다는 분이 많잖아요 계란도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제 주변에 자동차세 5만 원 할인받았다가 저한테 고맙도 연락이 오더라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리고 그랬더니 5만 원이면 딸기가 지금 한 팩이 막 15,000원 하는데 두 팩 사서 식구들 마음껏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2만 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시 이택스나 국세청의 이택스, 이택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편한 건 구청 세무과로 전화하셔서 더 편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은행 자주 쓰는 은행에 스마트폰 뱅킹으로 들어가면 세금 지방세 항목 누르면 바로 계좌에서 빠져나가게끔 돼 있어서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이때 반드시 여러분 자동차세 1월 달에 통합납부 그리고 한 번 신청해 놓잖아요 올해 그럼 내년, 내후년 계속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전자고지서가 와요 저도 전자고지서가 와 있더라고요 엄청 편하게 그래서 저도 납부했습니다 꼭 꿀팁, 이것을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몇만 원이라도 아쉬우니까 네, 맞습니다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발표가 됐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항상 주장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 충분한데요 다만 선거 때문에 혹시 또 선심성이다 해서 논란이 있어서 뒤로 밀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추경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14조를 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어제 민주당하고 여당은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4조로는 안 된다 이재명 여당 후보는 구체적으로 30조 정도는 돼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최소 25조는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확정은 안 됐지만 추경이 통과하는 확실시 된다 왜냐하면 야당에서도 추경을 요구했잖아요 많기는 50조, 100조까지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을 생각했을 때 또 첫 번째 1월 달도 안 돼서 첫 번째 추경이니까 50조, 100조는 쉽지 않을 텐데 한 지금 정부가 낸 14조는 너무 작습니다 한 20조, 30조까지만 올라가면 지금 이번에 방역 전국을 받는 중소상공인이 32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대상을 늘리고 금액을 3, 400만 원 늘리면 대충 10조, 15조쯤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이 25조가 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5조를 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조는 국민들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난 2년간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날을 앞두고 지급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소득 쿠폰 형태로 그런데 이게 야당에서 자꾸 선거에 영향 끼친다 그래서 영향, 비판하니까 전 그렇다면 대선 후에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3월 달 대선 있잖아요 지급 방침만 정하고 실제 지급은 대선 후에 왜냐하면 제가 사실 설날 앞도 지급받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물가도 비싸고 시기상으로는 비용도 들고 그런데 선거와 관련돼서 혹시 논란이 있다면 대선 후에 3월 달 좀만 기다렸다 받는 것도 방법이다 여야가 합의만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받는 게 좋죠 이제 시기적으로 좀 조율할 부분은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설날 전이면 제일 좋은데 야당에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다면 대선 후에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1.25%까지 상승한 이후에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4%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 있네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건 우리 코로나 믹스 시간에도 계속 문제제기는데 은행들이 코로나19 시기에 오히려 떼돈을 벌고 있다 도대체 방송, 통신, 금융 그다음에 비대면 업종들 온라인 업종들 코로나19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국민들 위해서 뭘 했느냐라는 엄청난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은행들은 재작년에는 40조 정도를 넘는 이자 수익 작년에 지금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50조가 넘는 이자 수익을 누린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예대 맞이는 극대화시켜서 예금 금리는 찔끔 대출 금리는 엄청 받아서 이게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은행들이 그런 국민들 비판에 일부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그럼 예금 금리를 지금 신한은행이 안녕 반가워 적금이라는 걸 1년 만기 최고 4.4%짜리 내놨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그동안 적금 이렇게 들면 1, 2%대가 대부분이었잖아요 랭크님께서도 4,4%니까 좀 반갑죠 오랜만에 보는 예금 적금 금리 돈만 있다면 얼른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쌤 반가운 소식이죠 그다음에 다른 은행도 우리은행도 18개 정기여금하고 20개 정기 적금 금리를 0.4% 정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KB국민 하나 농협은행도 곧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일단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4.4%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거기를 가입하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혹시 주식 투자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돈을 주식 투자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식이란 건 리스트가 있잖아요 리스트가 있으니까 주식 투자에서 항상 우리 국민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건데 늘 증권 이렇게 권장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손해본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부담스러운 분들 그런데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안 하는 게 좋으니까 또 부동산 투자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대세 하락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잖아요 차라리 은행에 4%대 금리에 넣어놓는 것도 재택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소식을 저희가 언제부터 전해드렸는데 좀 빨리빨리 이런 상품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적금은 꿈도 꾸지 못하는 분도 많죠 대출 받아서 버틸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적금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CJ 택배 총파업이 3주 이상 길어졌네요 앞으로 더 그러는데 길어질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설날 앞도 빨리 기회를 다 됐는데 제가 어제도 이분들이 지금 농성을 CJ 그룹 본사 앞에서 하나 하고 있고 남대문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좀 나서달라 해서 민주당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어제 5일쯤에 지지방문을 갔는데 막 바람 칼바람 불고 눈도 막 쏟아져가지고 이분들이 노숙 철야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못 쳐요 그런데 경찰을 못 치게 해서 비닐이 하나 덮고 눈이 쌓이니까 눈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 쟁점은 그렇습니다 많이 알려졌잖아요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회사에서 해라는 거잖아요 그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택배요금이 일부 올릴 테니까 기사님들 초기에서는 썰어오는데 CJ는 작년에 170억 올해 100원을 올릴 전망입니다 그럼 270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CJ그룹이 대한통운에서만 이 택배요금으로 무려 3천억이 넘는 예상 이득이 추가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 합의에 의하면 그것을 분류 인력으로 다른 사람을 뽑아서 투입하는 거에 적극 쓰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려면 과로사가 줄어들고 과로사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야지 택배기사님들의 소득에 후퇴가 없는 거잖아요 단가를 안 올려주는 거예요 택배기사님들한테 제가 아주 쉽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얼마나 올려달라는 거냐 30에서 50원이라고 올려달라는 거예요 하나 나를 때 그걸 지금 CJ대한통운이 거부하고 있고 좋습니다 이런 요구와 요구들이 맞부들지 때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합의한 가치는 뭐냐면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면 풀어지거든요 근데 CJ대한통운이 대리점하고 위탁을 하고 대리점이 택배기사님들한테 또 위탁을 하니 이 위탁이 재위탁이니까 우리가 뽑은 노동자가 아니다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우리가 책임 안 진다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업이 벌써 오늘로 22일째인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이런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사건이 생기면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려면 아무리 입장 차이가 있어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듣다 보면 제가 그런 중재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좁혀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노동자들 또한 100% 요구했던 것을 많게는 50%도 양보하고 60, 70% 선에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CJ대한통운도 부담스러우시겠지만 CJ대한통운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CJ대한통운의 주문을 받아서 CJ대한통운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고 CJ대한통운 차량을 가지고 이분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제는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제는 주제에